안녕하십니까 이치님 여러분 오늘은 백년대 영국식 오두막인 저의 집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낸선으로나마 저희의 집을 같이 구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년된 집이라서 창틀도 나무이고 오래되고 낡았습니다. 연관이가 여기서도 그림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이웃사람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웃사람들을 보는 그림을 잘 그렸지요 화단을 가꾸는 할머니의 모습입니다. 강아지도 잘 그렸어요. 저희 집은 백년된 코테이지라서 지붕에 위 벽돌에 이끼가 많이 끼었어요. 뉴질랜드의 집은 거의 담장이 없어서 이렇게 담장이 다 들여다보인답니다. 저희 집의 담장은 나무 3개밖에 없습니다. 우체통이 보이시지요. 세월의 흔적이 보이는 이끼가 보입니다. 아이들이 지역신문을 아르바이트로 넣어주곤 한답니다. 위에 지붕과 창틀이 나무인게 보이시지요. 목조주택입니다. 벽면을 나무 판넬로 붙여진 형식이지요. 담장이 없어서 3개의 나무가 담장입니다. 현관문이 보이십니다. 현관문에는 항상 웰컴이라는 밑에 받침이 보입니다. 저희 집에 오시는 모든 손님을 환영한다는 뜻이지요.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현관문에 번호키가 없어서 열쇠를 가지고 다닙니다. 꽃그림에 액자가 보이십니다. 벽지가 아니라 벽면이 페인트를 칠한 것입니다. 부엌에서 이웃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잘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저는 우리 동네 개와 많이 친해져서 개들을 다 많이 보았습니다. 수납장이 나무로 된 짜놓은 수납장입니다. 밖에 나무를 볼 수 있는 것은 참 좋습니다. 욕조도 낡아서 꽃무늬 판넬이 보이시지요. 욕조가 좋은 것은 겨울을 대비한 난방시설이 있는 것은 참 좋습니다. 오래되어서 나무 틀이 보이시지요. 수도도 더우물과 찬물을 동시에 틀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밖에 자연은 참 좋습니다. 저희 집에 나무들이 잘 보고 계시지요. 저 멀리 바다도 보이네요. 누지란드 팜츄리라는 전통종도 보입니다. 밑에 바닥을 비염에 안 좋은 카페트를 걷어내고 칠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무 바닥이 보입니다. 바깥에 팜츄리가 보입니다. 커텐으로 창문을 막았지요. 뒷집도 보입니다. 이렇게 오래된 목조주택이 살아있는 것만 해도 참 신기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집은 박물관이 될 것도 같습니다. 꽃은 참 예쁩니다. 나무도 그린그린 합니다. 겨울에도 영하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나무가 옷을 다 벗지는 않습니다. 꽃은 참 예쁩니다. 장미에 빨간 장미와 흰 장미가 피고 있습니다. 가을을 맞이하여 나무도 낙엽이 들고 단풍이 듭니다. 저희 집 현관에 있는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꽃이지요. 꽃이 저를 반기고 있어요. 저희 정원에는 버섯도 나고 민들레도 있어요. 빨간 장미가 저희를 반겼어요. 뒤에 정원을 아빠가 열심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빨래를 넣는 곳을 보이시지요. 빨래가 햇볕에 잘 마르고 있습니다. 정글 같았던 집이 조금씩 정돈이 되고 있습니다. 고사리도 보이십니다. 아빠의 손길이 정말 분주하지요. 뒷집으로 들어가는 단장이 정돈되어 있습니다. 정원에 민들레가 피어서 너무 반가웠어요. 재활용통도 보고 계십니다. 여기는 재활용은 2주에 한 번 쓰레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치워갑니다. 재활용통과 쓰레기통이 보고 계십니다. 창고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세탁실에 세탁기가 보이시지요. 한국 야채를 심을 화단도 정리해 놓았어요. 창고를 잘 정리하여 아빠가 열심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을 수리할 많은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도구들을 많이 샀어요. 화단도 열심히 만들어 놓았습니다. 내년 봄이 되면 상추와 고추를 심어야 되겠지요. 창고에는 화단에 필요한 많은 도구들이 보입니다. 집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장비들이 필요하지요. 사다리도 사아놓았습니다. 페인트하는 도구도 보입니다. 한국에서 온 택배짐도 보이지요. 저희 집 구경을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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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